부엉이 하러 가면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15년, 6년 전에 우리 아들 6살 때 이 아들이 와서 저에게 이런 쪽지를 하나 보여주면서 아빠, 이게 진짜 돈이면 내가 얼마나 부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보니까 천조원 적어놨더라고요 얼마야? 천조원 그때 제가 중앙일보를 보고 있었는데 한 10일 전에 중앙일보 한 기사에 우리나라 모든 땅을 공시지가로 사면 980조면 다 산대요 그러면 천조원이면 우리나라 땅을 공시지가로 다 사고 얼마나 남아요? 20조가 남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돈이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야 그러니까 이놈이 기뻐가지고 아빠, 나 그거 33장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부자야 그러더라고요 천조원짜리가 33장이면 얼마죠? 상경삼천자요 그러면 내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지 그러니까 이놈이 너무 기뻐가지고 흐뭇하게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그때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서 아들, 그거 나 한 장만 빌려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면서 아빠 그거 꼭 갚아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잊어버렸는데 뭘 깨달아졌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천조보다 더 기해요 우리 한 사람의 가치는 아니 상경삼천조보다 더 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을 이 온 천하보다 더 기하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다면 자기 자녀를 천조원하고 그 생명을 바꿔주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상경삼천조를 주다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었기에 이 온 천하하고 우리를 바꿔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더 기하하십니다 한 번 드립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후이 주지 않는 자 주와라 그러면 후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성경을 깨달게 해 줄 때 얼마나 기뻐고 즐겁던지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제가 한 30년 전부터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는 예루살렘 맞은편이 계신만의 동산이고요 꼭 계신만의 동산을 이렇게 넘어가면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소년소녀 가장이 그곳에 있었고 나병 안자였던 시몬도 그곳에 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미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베단이에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실 때는 자주 베단이에 가서 신 거예요 그날 밤에도 베단이에 가서 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가난하니까 예수님이 아침에 누가 대접하는 사람도 없고 식사를 못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시장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잎이 무성에 있으니까 가서 무화과 열매를 따드시려고 갔는데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려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말미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닌데 가서 무화과가 없다고 저주해버리면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저희 큰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손녀를 두 명 낳았어요 한 명 유치원 다니고 앉아 하면 아직 어린애인데 어제 저녁에도 그 아이하고 통화를 하고 말도 제법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가서 아이를 못 놓는다고 그 아를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아이는 아직 아이 놀 때가 안 됐잖아요 한 20몇 년은 더 기다려줘야 그래도 결혼을 하고 아이 놀 건데 때도 아닌데 가서 이 아이가 아이 못 놓는다고 저주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무화과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무화과는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이 잎이 나오면서 열매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봄에도 무화과 나무 가면 무화과가 있어요 한여름에도 가면 무화과 열매가 있어요 그다음에 가을에도 가면 무화과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몰라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 말은 눈을 뜨고 24시간 있어란 말이 아니고 주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나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보면 13자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3년을 가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째 이제 와서 예수님이 이 나무를 찍어버리려 하는 거예요 왜 땅만 버린다고? 그랬는데 이 종이 주님 1년만 딱 더 놔둬봅시다 이번에도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주고 1년 동안 뒀다가 열매를 맺으면 이 나무를 계속 키우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2019년 시작한 날이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이제 12월 지금 둘째 주를 맞이한 거예요 1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한 거예요 길을 되돌아보면서 1년 동안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맺지 않냐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우리 삶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겨놓고 주인이 열매를 구하려 자기 종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열매를 주지 않으면 그 밭을 열매를 바치는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했어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가수 묘목을 신고 가수문을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봄에 이래 가서 꽃이 쫙 피었을 때 야, 올해 농사 잘 채웠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여름에 잎이 무승할 때도 농사 잘 채웠다 하지 않아요 가을에 열매를 따고 나서 야, 올해 농사 잘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농부는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꽃이나 잎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라? 농부라 농부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재벌이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5년, 10년 또 30년, 5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면 주님께 칭찬과 종교의 영광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우리를 찍어버릴 거예요 아니, 이게 오늘 저 말이면요 여러분이 별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1.1에게 걸음이 없어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청지기로 쉬말날이 오고 예수님 앞에 가서 설 날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사도행전 성교에 있는 사모님이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좀 빨리 와보세요 그래서 가니까 자기 남편 목사님은 알마도 강대상에서 밤에 철회하고 기도하고 아이가 있으니까 사모님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왔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시간이 됐는데도 목사님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인도했는데 일어나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올라가서 보니까 몸이 돌아가셔서 굳어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살아있었는데요 저도 이번에 강주성에 어제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6시까지 좀 왔으면 좋겠다고 7시 돼서 또 성경문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6시 정도 하려면 2시 정도 출발해야 되니까 오전에 빨리 일을 보고 2시에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출발하는데 저희들은 수영구 강안리해수욕장 쪽에 있으니까 고가도로를 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고가도로 차가 막혀가지고 아예 안 나가는 거예요 한 30분을 거의 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이게 급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목사가 가속을 하면 안 되는데 6시 돼서 또 목사님이 시간을 냈으니까 좀 가속을 했어요 그럼 막 밟아서 어떤 구간에 한 140 정도까지 밟은 거예요 주의 앞차도 140 정도 가고 저 차도 가고 저 뒤차도 안전히 그리 가는데 내 옆에서 갑작스럽게 트럭이 100km 가는 트럭이 팍 나와버린 거예요 와 앞에 깡깡한데요 그 브레이크를 팍 밟았는데 이 앞차하고 그 1, 2cm 차이로 그렇게 해서 다행히 사고는 안 났어요 그런데 막 진짜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 순간에 조금만 그랬으면요 오늘 여기 와서 제가 못 서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병원에 한 4, 5개월 가서 누워 있어야 될지 지금 그 안에도 지금 일정이 팍팍하고 내년에 또 1월 달에 인도나 또 개들 사역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만약에 주님 앞에 딱 섰다면 너 쉬맞아 그러고 이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 석자를 올리면요 사람도 고개가 이렇게 끄덕거려지는 사람이 있어 그죠? 괜찮아 그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이름 석자를 떠올리면 아닌데 이런 그런데 사람의 판단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자기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라는 이름 석자를 떠올릴 때 고개를 끄덕거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라는 이름 석자를 떠올렸다가 가로뉴다처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교회를 다니면 다 천국에 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누가 보면 13장에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기를 힘써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겠어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주일에 이렇게 예쁘게 다듬고 열심히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보면요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그렇죠? 아멘 다 열매 맺고 싶어, 그렇죠? 그리고 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행복하고 행복하고 살고 싶어, 그렇죠? 그런데 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 가만히 보니까 열매 맺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열매를 못 맺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다 열매 맺기를 원해요 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우리를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이 원수마귀는 우리가 잘 때는 꼴을 못 봐요 우는 사자처럼 상결자를 찾아다니고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학생들 원수마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안 보이는 원수마귀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예, 그 놈하고 싸워서 그래서 못 이기니까 날마도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게 되고 아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다 쏟아 부어버리고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보면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래요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도요 우리 교회도 전여전도 회장 영상이 찍게 하고 올라가고 아니, 진짜 열심히 하는데요 보면 아니,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다투는 거야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다 신앙생활을 잘 알고 싶고 바르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은사 이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능력, 경안, 병고치는 방언, 내연, 통력 이런 게 없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합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런 열매가 없이는요 주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결심한다고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가 1월달에 시작하면서는 올해는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생각하고 다 신앙생활을 하잖아 2019년도 그렇게 결심했잖아 다 그렇게 결심했는데 1년을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돌아보면 극소수만 그런 열매들을 맺고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그런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어야지 맺어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건강한 나무가 건강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그런 열매를 맺게 돼요 이 사랑이란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참음과 자부의 영성은 충성과 온유 제일 먼저 이 사랑이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아니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사랑스러워서 아니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결혼한 그 남편이 진짜 원수보다 더 미워올 때가 있잖아요 아니 어떤 때는 그러면 사랑하고 어떤 때는 사랑 안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사랑스러워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같은 교회 다니는데도 보기가 싫어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저 문으로 들어오면 자기는 저쪽 문으로 나가잖아 그렇죠? 아니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아니 똑같이 기도해요 그러면 언제는 사랑하고 언제는 사랑 안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 안 할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러세요 제가 올 8월 달에 토요일 날인데 어떤 기도원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 본문을 주요일에 설교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저에게 풀려지 않는 것이 아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하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날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그렇다고 그 본문을 뛰어넘어서 갈 수는 없고 묵상을 하면서 이게 뭐지 뭐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가 이 구절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든지요 신호를 바뀌는 걸 모르고 위반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8만 원짜리 딱 찍어 끊겨서 제가 벌금을 냈는데 그러고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뻤는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고른대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놨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떻게 있다고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런데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주인이 이경이 올지 상경이 올지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올 때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주님이 오는 그날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떤 날은 사랑하고 어떤 날은 미워할 거예요 그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항상 사랑해야 돼요 아멘 아니, 목사님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항상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를 항상 사랑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나서는요 제자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했어요 자기들을 하영시키고 사자와비 되고 죽이고 재산을 뺏어가는 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어요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잖아,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잖아, 그렇죠? 우리는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원수가 아닌데도 사랑하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옛날에 스피드키즈 하는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그렇게 할아버지는 설명을 하고 할머니가 알아맞혔어요 답은 전생년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멈, 할멈, 너하고 나 사이, 너하고 나 사이 그랬어요 할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웬수! 그랬어요 웬수 말고, 웬수 말고 내자, 내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있다면 평생 원수! 아니, 사랑해야 될 사람이 원수가 된 거야 남편이나 아내가 원수 같을 때가 있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길 가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길 가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 안 해요 아니, 사랑해야 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라 그랬어요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지로, 결단으로 사랑 안 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이라는 열매 보십시다 사랑과 희락과 그레이트 조이, 큰 기뻄 여러분, 빌리포스 4장 4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리포스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지금 감옥에 있어, 그렇죠? 지금도 감옥은 기쁜 곳이 아니에요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성도들 보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기뻐지 않는데 바깥에 있는 빌리포스 성도들 보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 안에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 죽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뻐할래?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항상 기뻐하라, 맹령행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해요? 한 분만 아멘하고 아니,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는데 왜 기뻐 안 해요? 왜 불순정해요? 아니, 목사님 사항이 기뻐할 만해요, 기뻐하죠 제가 하도 그 설교를 기뻐하니까요 어떤 부흥에 간 데서 성도님이라 목사님, 목사님도 나만큼 지금 사항이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행팬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도 만났다는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부자고 많이 가지고 행팬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우리는 그 상황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래서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기뻐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한 겁니까?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 한 겁니까?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이 없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한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죠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고 사셨어요 사도바울도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이들은 항상 기뻐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가? 답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감옥에 갖다 놔도 사자밥이 되어도 이들을 하영을 시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면 감옥도 안 갔고 사자밥도 안 됐고 우리는 하영도 당하지 않는데 왜 그런 기뻐하지 못하는가? 답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내가 한 일도 너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그런 또 놀라운 사역의 일도 있지만 이 내면적인 열매들을 맺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 저 삶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선임이 되려고 절에도 가고 그다음에는 자살을 수없이 생각을 했어요 자살을 시도하려고도 몇 번도 했던 거예요 왜?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런데 30년 전에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저에게 임하고 나서 지금까지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야 할렐루야 아이고 그럼 목사님은 어려움도 별로 없었겠네요 아니요 20년 동안 하루 양식 갖고 제가 20년을 살았어요 내일 양식이 없는 거예요 또 제가 전도하면 이놈들이 다 집을 쫓겨나와서 우리 집에 와 그래가지고 한 명, 두 명, 30명을 우리 집에 데리고 살았어요 대학생들은 얼마나 또 많이 먹는지요 그런데 그 애들 다 먹이고 그걸 키우면서 20년, 30년을 어떻게 매일 기쁘게 살겠어요 그럼 우리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인간이 아니고만 그래요 아니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셨잖아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냐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우리 아내 임하시잖아요 이 성령을 팔아 크레토스 그러거든요 팔아라 말아 내 옆이란 뜻이고 크레토스란 나를 도와줘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마량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도와준다 그러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한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요 성령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7절 이후로 보면요 명절 끝날 곧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어요 이를 너희가 장차 받을 성령을 가르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막고 목마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 배에서부터 기법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사랑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울은 로마스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존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릇 안에 있나 하나님의 사나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임을 친하노니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릇으로 말면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개우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뎌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결단하고 결심하고 죽기까지 따른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생명의 위험이 오니까 다 부인하고 떠나버려요 내 의지 결단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1월 1일 날 우리가 올해는 잘해버리라 올해는 열매 맺어버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다 잘하려고 1년을 살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구영신협회가 다가오기 전에 이게 이번 한 주간 5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해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오늘 예배 참여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한 사람도 멸망해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나쁜 열매를 맺으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저희 형하고 나이 차이가 세 살이 나거든요 우리 형 여덟 살 때 초등학교 입학하고요 저는 다섯 살 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뒤에 보니까 도시락을 하나 싸가지고 산에 가수원 짓기로 갔어요 유치원 간 게 아니고 조금 더 자라니까 이 겨울에 전적 가위를 하나 주면서 아버지하고 가서 나무를 자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 나무의 한 3분의 1을 잘라버려요 저는 아무리 잘라도 이것도 열매가 열릴 것이고 못 자르겠고 저것도 못 자르겠고 저거 자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르고 나면 우리 아버지가 거의 반 절반 이상을 다시 잘라요 그리 잘라라 한 대도 못 자라요 그렇게 자르고 나서도요 이 봄에 모내기 하다가 또 산에 가서 그 이마 한 열매가 나오는데 그걸 한 3분의 1 이상을 우리 아버지가 따버려요 저보고도 따라 그러는데 저는 도저히 못 따겠어요 이놈도 될 것 같고 저놈도 그러고 나중에 여름이 좀 크면요 그래도 또 상당히 많이 속아버려요 그러고 나면 가을에 큰 열매들이 우리 아버지 하도 제가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수많은 가을 나무 중에 이 나무는 네 나무다 그러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거의 다 안 자르고 봄에도 안 따고 여름에도 가서 하나도 안 속하네 다 요만한 맘에 절요 이게 열매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를 이 고난의 풀묵불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열매 몇 개 하려고요 깨끗게 해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합행이라는 열매 보십시오 합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과 합행해야 안 해요? 장론이 왜 고개가 옆으로 흔들어져요? 아니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원수까지라도 합행해야 돼요 아니 옆 사람 안 보십시오 다시 얼굴 한 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의 원수예요 원수 아니에요 원수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도 교인들끼리 다 합행이 안 돼요 이게 내 어지만 내 결단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예물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다가 행정에 원망드릴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예물을 드리고 와서 그 합행께 하고 예물을 두고 합행께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 제가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어제 저녁에 목사님 방에서 제가 잤는데요 이용도 목사님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사모하는 이용도 목사님 책이 그래서 거의 한글을 내가 가지고 거의 다 읽었어요 그런데 이용도 목사님이 막 전하는 거에 사람들이 희귀하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돈을 떼먹었던 거 이런 거 돌려주고 잘못했던 거 거짓말했던 거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번에 진짜 나라가 어려워서 11월 달만 저희들이 우리 리더들은 15일 금식을 했어요 국가금식기도 성의를 우리가 이번 여기도 6월, 8월, 10월 달에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국에 10번을 했더라고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매달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성교제에 또 가서 집회했죠 그리고 또 우리도 국내에서 계속 집회가 있고 또 애부도 저는 집회가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워서 11월 때라만 15일을 저희 리더들은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그래서 중국에 또 우리가 다른 데 가는 것들을 우리 리더들이 다 중지를 하고 다 단체로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어떤 신학교 가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그러면 그때 갈 때마다 1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요 그 신학교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 리더 중에 누가 한 명이 갔어야 됐는데 금식을 다 한다고 비상위선 보도에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도 안 준 거예요 어제 저녁 이용도 목사님 책을 읽는데 그 100만 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못 가도 돈은 100만 원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제가 책을 중간에 듣고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공중심 목사님이 해결을 전체 담당을 하거든요 목사님한테 전화가 걸어가지고 당장 100만 원 중국 신학교 보내라고 우리가 못 간 건 건 못 간 거지만 돈은 보내야지 솔직히 그거는 안 보내주도 꼭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내 나라 소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 마음에 이게 오늘 내가 하평기하는 설교를 하려면 그 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 돈 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질리는 게 있으면요 가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예수 안 믿을 때 원치 않게 돈을 훔친 적이 있어요 아니 그걸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 이자까지 다 합해가 10만 원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한 20몇 년 거의 지났으니까 그걸 내가 그때 훔쳤다 소리를 안 갈라 그러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건지 제가 할 수 없이 그 10만 원 가지고 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때 초등학교 그때 3학년 때 그 돈 훔친 게 내가 훔쳤다고 자백하고 그 10만 원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한 개 한 개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왜? 깨끗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스 12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합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신같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가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하다 좀 밉잖아 그죠? 그 미워하는 거는요 살인한 거예요 살인했는데 여러분 부모가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살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보면 되지 뭐 내가 뭐 조금 미워했던 게 뭐라고 아니요 그 미워했던 건 그와 합행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까지 모든 게 그냥 합행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솔직히 어떤 데는 성령 충만하면요 이래요 저 친구가 나한테 90% 잘못하고 나는 10% 잘못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요 누가 가서 무릎 꿇냐면요 10% 잘못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서 무릎 꿇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누가 우리는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따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모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건 행제관 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죠?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건요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마음 아파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어떤 때는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귀 찔리며 오고 그걸 하펜께 할 수 있어요 내 의지와 내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합시다 사랑과 희락과 하펜과 오래 참음이라는 이 인내라는 열매예요 여러분 야구부서 1장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아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하늘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아요 솔직히 쉽지가 않는 거예요 이 모시가 얼마나 잘 참는지 몰라요 그 고라, 다단, 아비람 또 자기 아론, 자기 누나, 미리암 그래도 하늘 앞에 엎드리고 참아요 그 인내가 얼마나 그런데도 그들이 계속 불빛하니까 나중에는 이 지팡이 가져가서 반석을 가득키라 그랬는데 반석을 내리치잖아 그렇죠? 이놈이 새끼들 내가 언제까지 참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야구부서에 보면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이 어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우리 근사님, 집사님이든 그렇죠 썩낼 일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이렇게 다 입고 있으면 천사들 같아요 그런데 벚꽃 집에 가서 야! 이거는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사도마울도 로마스 칠장이 그랬어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원치 않는 악이 내 안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라 그랬어요 로마스 8장에도 보면 육신의 생강은 사망의 영의 생강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나니 이나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예! 우리의 육실만 가지고 어지만 갖고 결단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인내가 이 구린전서 13장 7제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데요 이 사랑은 앞에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저씨하고 싸워요 여러분 남편하고 싸워요 지나가는 아저씨하고 안 싸워요 남편하고 싸우지 내 가정 사랑해야 될 사람하고 싸울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남편하고 아내하고 안 싸우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요 이분이 진짜 나사에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과학자 석학이었거든요 세계에서 존경받는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래도 원래 카이스트에 와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자랑이었죠 그런데 하영주 목사님이 한동대 학교를 좀 살리라고 장노님 내려가시죠 그래서 한동대 총장으로 간 거예요 가보니까 허브가 배나 엉망인 거예요 돈도 없죠 그래서 너 돈 빼서 이쪽에 몇 굽고 이쪽 돈 빼서 몇 굽다 이게 유용한 것처럼 돼서 고발을 당하고 법정에 가서 온갖 검사한테 욕을 다 얻어먹고 상대방한테 자기 아내가 사모님이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자기 남편이 그런 나쁜 짓을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집에 왔는데 김정일 총장님 밥을 한 그릇 먹고 밤에 코를 걸고 너무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 그 사모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한심도 잠을 못 자고 억울해 죽겠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길래 여! 당신은 배알도 없냐고 어떻게 잠이 오냐고 그러니 김정일 총장님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죽었는데 뭐 그러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어버린 성령으로 충만해져 버려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남이 뭐라고 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어요 합행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채찍을 때리고 창을 찌르는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세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사도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러는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는 예수님, 사도바울, 김정일 총장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우리가 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너무 바빠서 솔직히 부흥 성의를 안 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주님이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들은요 6월달, 8월달, 10월달 세 번이나 금식 성의를 했어요 그렇죠? 기뻐서 하신 분도 있지만 힘들지만 억지로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금식 성의를 하게 하면서 여러분이 마음밭을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교유를 쓰려고 그리고 이제는 마음밭이 깨끗하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데 여기에 성령이 부어져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성령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데는요 여러분 이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늘에서 아무리 비가 쏟아지고 은혜가 쏟아져도 이 그릇만큼 담비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릇이 큰 그릇을 준비해 놓으면 쏟아지는 것만큼 담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걸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던 거예요 은혜를 주시려고 정말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이 5일 동안 성령이 여러분이 이마에서 여러분이 건넝을 받게 되면 이 교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강주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통일을 가져오고 시계성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100만 개의 교회를 개척해 달라고 한 것이에요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 지금 다 해봤자 7만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혼자 100만 개를 개척할 수 있겠어요 제가 산에 가서 우리는 철화하면서 오빠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새벽 2시 돼서 한 1년 반 정도 기도했을 때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저 입에서 하나님 저와 우리 팀으로 말면 1억 명이 돌아오게 해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깜짝 놀라서 입에 딱 때렸어요 이거 미쳤노? 아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밖에 안 되는데 1억 명이라는 빌리그라함이 한 50만 정도 전도했다고 그러거든요 디엘무디라고 하는 세계에서 전도왕이라고 하는데 100만 명 전도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보다도 100배로 더 되잖아 그죠? 그게 미쳤지 그래서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런데 한 이틀 뒤에 또 성령으로 충만을 기도하는데 또 1억 명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랬어요 또 입을 틀어막아서 때렸어요 왜요? 내 옆에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했는데 조목사 산에서 기도하더만 진짜 미쳤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 1억 명이라는 나왔을 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머리는 파마하라고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하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사회에서 하시면 하나님은 열방을 한 방울에 통해 물처럼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세요 그러고 우리 비전이 1억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목사님 100만 개 개척한다 그러잖아요 100만 개의 100명씩 모이면 1억 명 되거든요 아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100만 개 개척하세요 거기 가서 제가 집회에 들고 100명씩 모이게 하면 1억 명이 돼요 하나님이 1억 명이 아니라 70억이 다 돌아왔으면 좋겠죠 내 입을 끌게 열나 내가 채우리랑 그러면 어떻게 이 100만 명이라는 100만 개의 교회라는 1억 명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돼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분 사는 인생 정말로 성령께 사로잡혀서 한 분 쓰임 받고 가야 돼요 여러분 개우 화장실 개수 늘리다 갈 거예요 천자의 후자예요 한 분 쓰임 받아보고 가야죠 그렇죠? 아멘 자 옆 사람 보고 우리 하나님께 한 분 쓰임 받고 갑시다 한 분 더 인사 아멘 이번 5일 동안 성회에 여러분 전심으로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런 집회를 수백 번 더 했어요 중고등복 또 우리가 집회를 나왔는데 성령이 정말 임하면 저 아이들 진짜 기도 안 하거든요 5분 이상 못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저녁 10시부터 성령이 임하면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막 뒹굴 기도해요 우리 딸은 15개월 됐을 때 성령을 봤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손녀가 우리 철회하는 데 왔어요 그때 14개월에서 얘가 배 목사님이 우리 같이 오는 거 배 목사님이 인도하고 저는 우리 손녀하고 방에서 놀았어요 놀다가 이 아이를 안고 기도해 주는데 이 아이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방으로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 아닌데요 그래 가지고 한 시간 넘게 자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집을 자기 서울에 있어서 갔어요 집에 가서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 그때 아빠가 이상해가지고 이놈이 따라 안 가니까 그래서 뒤에 제가 서울에 집회가 있어서 집에 갔어요 제가 가서 하는데 이놈이 저를 보자 춤을 추는데 제가 그래서 기도해 준다고 딱 서는데 얘가 방언을 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생실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팀도 전체 부산에 사역을 내려놓고 오늘 저녁부터 여기 오는데요 여러분 이들은 금요일까지 금요일날 돌아가야 돼요 목요일 저녁까지 집회하니까 이분들도 다 내려놓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인공인 여러분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와서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을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예요 그래야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그런 승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정말로 직장에 휴가를 낼 수 있는 사람은 휴가를 내고요 꼭 휴가를 안 내는 사람 못 내는 사람은 새벽하고 저녁이라도 정말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래가지고 되는 일이라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데요 이 한란이 마지막 때 일어나요 우리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다 배도하고 부인하는 일들이 배도러처럼 제자들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이 그 성경을 그리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오직 한 길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작정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도요 계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계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 은사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제 이 기간 동안에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알고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승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든지 내가 열매를 내 의지나 내 결단만으로 되지 않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번 부엉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통해 주시옵소서 아멘